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40만원으로 가성비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컴퓨터가 40만원짜리 컴퓨터에요. 케이스가 새거다 보니까 겉으로 봐서는 뭐 얼마짜리인지 잘 구분 안 가시죠? 원래는 오늘 50만원 구성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었던 부품을 제가 못 구해서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 봤어요. 사실 썸네일은 좀 눈에 띄게 하려고 만든 건데 한번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40만원이 넘어가는 신발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있는게 뭐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런건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게 바로 컴퓨터로 치면은 200만원이 넘어가는 게임용 컴퓨터겠죠? 저랑은 거리가 좀 먼 제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구요. 오늘은 멀티샵에서 69,000원을 살 수 있는 신발같은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지난번 70만원 구성보다 중고 제품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요 파워 서플라이가 중고로 들어갔습니다. 요게 FSP의 500와트짜리 파워인데요. 시스템 사용 전력이 다해도 300와트가 안되는 구성이라서 중고 파워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런데 아무리 싸도 파워는 뭐 새걸로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스카이 디지털의 파워스테이션5 500와트 제품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은 35,000원 정도 하구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부품 구성을 보여드릴까요? 전체적으로는 요렇게 구성했고 역시나 그래픽카드는 광부 출신 지포스 GTX 1660 슈퍼를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좀 급격하게 떨어져서 10만원으로도 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쥐어짔다면은 쿨러를 기본 쿨러로 대체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에서 만원 정도 더 세이브하면은 3만원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SSD 용량도 더 쥐어짜서 128기가로 구성을 한다면은 같은 성능인데 35만원 정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FHD에서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기기에는 괜찮은 성능이 나와요. 요거는 포르자 오라이즌5 벤치마크인데요. FHD 해상도에서 보통 옵션 놓고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평균은 대략 100프레임에 하위 1%는 7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죠. 이 정도면 전 게임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순간적인 반응이 좀 빨라야 되는 FPS 게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까지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요것도 FHD 해상도의 국민 옵션이에요. 요게 지금 플레이 시간이 10분 정도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평균 약 135프레임에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좋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게임 플레이는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부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CPU는요. 중고나라에서 라이젠5 3600을 구했습니다. 다른 부품보다 특히 CPU는 중고로 살수록 가성비가 좀 더 올라가는 부품인데요. 애초에 초기 물량만 아니라면은 요게 쓰다가 중간에 고장나는 케이스가 좀 드물어서 중고로 사면 좋은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요게 라이젠이다 보니까 핀이 휜 부분이 있는지만 좀 잘 물어보고 사면 되는데요. 살짝 휘었는데 작동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물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격을 한 2만원 정도 후려치... 저는 요거 8만원에 정품 쿨러까지 있는 중고품으로 구했는데요. 보통 정품 쿨러가 당연히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쿨러가 없고 CPU 단품만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가격 조정 요청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젠 5 3600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의 가성비 CPU였던 제품인데요. 6코어 12스레드의 L3 캐시도 요게 32MB라서 지금 사용하기에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품 쿨러로도 쿨링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라이젠 5 3600에 들어있는 정품 쿨러 두께가 진짜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쿨러를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딥쿨의 AK400이라는 걸 넣었는데 요 제품이 최근에 특가 세일을 해가지고 2만원도 안 돼가지고 요거로 넣어줬지만 특가가 끝난다면은 120mm 팬 달린 요런 타워형 쿨러 중에서 2만원 전후로 하는 제품들도 많으니까 그것들 중에서 골라서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쿨러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생각보다 깔끔하고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는 이제 본체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눈 감고 에이수스의 A320 메인보드로 질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AS 문제 관련해서 에이수스에 대한 좀 민심이 나쁜데 요것보다 바로 다음으로 비싼 제품이 이제 6만 9천원 정도 하는 에즈락보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2만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기가바이트의 A520 칩셋 메인보드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메인보드가 제가 지난 70만원 구성 영상에서 사용했던 메인보드고요. 그거는 8만 7천원 정도 하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메모리 오버클럭 면에서 A520 칩셋 쪽이 좀 월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2만원 정도 더 쓰고 성능 좀 더 올린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AS도요. 아무튼 요 에이수스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요거 그냥 말 그대로 최저가 보드답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요거 전원부도 초크코일 1개당 모습에 2개씩 붙어있는 그런 최소한의 구성이고요. 그래서 요거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요번에도 연속으로 10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전원부가 이렇게 부실할수록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점수가 횟수가 계속 올라갈수록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이 꾸준하게 점수가 유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게 메인보드 전원부가 좀 좋아서라기보다는 워낙 라이젠5 3600이 소비전력이 적다 보니까 요정도 전원부로도 문제가 없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메인보드 전원부가 좋을수록 전류나 뭐 전압의 출렁임이 좀 적은 거는 맞지만 소비전력이 적은 CPU들은 요정도 저가형 메인보드로도 성능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요 메인보드에다가 좀 몇천원 정도 안하는 그런 작은 방열판이라도 달아준다면은 마음까지 좀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SSD는 삼성전자의 최고 가성비 제품이죠. 다른 거 쓸 필요가 없는 PM9A1입니다. 요게 980 프로의 OEM 버전 SSD이고요. 256기가가 3만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중고나라 눈팅할 필요 없이 그냥 다나화해서 바로 사면 됩니다. 어차피 중고가격이랑 차이가 안 나요. 워낙 검증된 부품이니까 요거는 요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케이스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게 자리가 좀 좁다 보니까 요렇게밖에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요게 케이스는 정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면 되는 부품이긴 하죠. 저는 에프코의 케이스를 골라봤는데 나중에 이번 구성보다 더 저렴한 버전으로 만들어볼 때는 45,000원짜리 케이스를 넣어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굴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권장할 수는 없지만 사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더 비싸더라도 제조사 AS가 남아있는 물건 위주로 사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AS 기간 끝난 RTX 2080을 하나 샀어요. 그거를 갖다가 제 메인 컴퓨터에다가 달아서 쓸 생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잠깐 가져와 볼게요. 이게 제가 일부러 MSI 거를 갖다가 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요 MSI의 RTX 2080 제품이 좀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요걸 샀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쓸 거니까 진짜 아주 그지 같은 걸로 산 거고요. 누구한테 추천한다면 이런 거는 못 해주죠. 참고로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총값쯤에 채굴 시즌 끝나면은 RTX 3080이나 한 30만원 정도에 사야겠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을 더 해보니까 그 30만원 마저 제가 쓸 용도로는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주로 메인 컴퓨터를 유튜브 보는 데 한 70% 정도를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영상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게임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제 굳이 게임 비중이 적은데도 RTX 3080 시리즈를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RTX 2080을 제가 얼마 주고 샀을까요?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대충 RTX 3080 시세를 보면은 한 5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사는 대신에 2080으로 온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하는 편집이라고 하는 게 RTX 3080이나 2080이나 성능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이 뭐 잔잔하다 못해서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도 계실 정도라서 편집할 때 에셋이나 효과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비싼 걸 쓰던 싼 걸 쓰던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쓰다 죽으면은 어떻게든 고쳤으면 되지 싶은 생각으로 이 RTX 2080으로 온 거고요. 사실 이걸로 만들고 싶은 영상이 있기도 해서 산 거기도 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제조사 IS는 만료된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튼 다른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다 조립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 다 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제가 조립을 마쳤는데요. 오늘 부품들을 조립했을 때 모습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뭐 나름 괜찮지 않아요? 특히 요 케이스가 전면에 140mm 펜, RGB 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쿨링해도 좋고 뭔가 새 컴퓨터 산 기분이 확실히 듭니다.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이 컴퓨터로 어느 정도 게임을 돌릴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었던 거는 정말 맛보기였구요. 제가 총 9가지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참고로 가격대가 가격대이니만큼 모든 게임은 FHD 해상도의 보통 옵션으로 돌렸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워치 2입니다. 오버워치는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프레임 보시면은 평균 25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최상 옵션으로 했어도 충분한 프레임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해상도도 QHD까지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위 1% 프레임도 190프레임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오버워치는 이 정도 사양으로도 종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로스트하크입니다. 로스트하크는 RPG다 보니까 맵별로 아마 프레임 차이가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로스트하크를 별로 안하다 보니까 초반 맵에서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대략 평균 150프레임에 하위 1%는 9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셋트가 적은 상황에서는 이 정도 나오고 있지만 좀 더 많아지면은 초당 프레임이 약간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뭐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에 옵션도 중간으로 설정했지만 평균 프레임이 초당 60을 못 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트리플 A 게임들 중에서는 소위 깡성능으로는 플레이하기 힘든 게임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게임들은 대부분 프레임을 올려주는 기술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DLSS나 아니면 AMD의 FSR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GTX 1660 슈퍼는 RTX 그래픽 카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DLSS는 못 쓰지만 오히려 AMD의 FSR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SR은 AMD 그래픽 카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SR을 초당 프레임이 잘 나오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면 프레임이 확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FSR은 이미지 업스케일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좀 깨져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게임을 할 수는 있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엔비디아의 DLSS는 GPU의 텐서코어라고 부르는 별도의 연산장치로 계산을 하는 인공지능 연산의 기관을 두고 있어요. 양쪽이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전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엔비디아의 DLSS가 좀 더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총 9가지 게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이버펑크만 빼면 다른 게임들은 플레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버펑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SR을 켜준다면 또 할만해지겠죠. 게임들 거의 전부가 하위 1% 프레임도 60프레임 수준으로 뽑아주고 있어서 FHD 해상도의 중간 옵션 정도는 이렇게 40만원으로도 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중고 부품을 사는 것 자체를 안 내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만큼이나 감가가 심한 게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사면은 무상 AS 기간도 남은 부품을 막말로 똥값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상화폐 채굴이 나락을 간 시점이 중고 부품 사기에 최적의 시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컴퓨터 제일 싸게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메리 크리스마스